블랙핑크 인 요 아리아 요즘 쇼츠나 릴스에서 계속 올라오는 블랙핑크 지수의 신곡 들어보셨나요? 중독성이 강해서 퍼포먼스나 영상을 보다가 흘러흘러 뮤직비디오까지 보게 됐는데 의상의 눈길이 가서 오늘 바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볼 의상은 플라워 패턴의 드레스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이 영상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다양한 꽃무늬들이 옷을 가득 메우게 한 땀씩 파이핑해줍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한 사람같이 만들기 위해서 팔도 길게 빼줄게요. 의상이 겨드랑이 부분까지 삐죽 올라와 있어서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특히 진주 목걸이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아라잔 스프링크를 붙여줍니다. 블랙핑크 노래는 흥이 나서 종종 듣는 편인데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니 지수가 진짜 예쁘단 걸 깨달아버렸습니다. 다른 멤버들 개성이 워낙 강해서 진가를 몰랐었는데 이번 싱글 앨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노래도 약간 몽환적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주 귀걸이도 걸어주고 상투 튼 머리도 약간 꽃같이 겹겹이 파이핑해줄게요. 눈은 크게 만들되 이 영상은 좀 쓸쓸해 보이는 부분이라 입은 무표송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릴세에서 자주 보이는 흰 무대의상입니다. 가장 먼저 중앙에 붙일 흰 꽃부터 만들어줄게요. 팁이 좀 더 작았다면 여러 겹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레이어드된 옷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겹겹이 파이핑해줍니다. 손바닥에 꽃을 활짝 피는 안무가 곡의 포인트라서 작게 꽃을 표현해봤습니다. 손가락도 쇽쇽! 이번에는 긴 생머리 스타일이라서 난이도가 한층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긴 생머리 스타일이라서 난이도가 한층 올라갑니다. 한번 굳고 머리를 합치시켜준 후에 뒷머리를 마저 파이핑해줍니다. 마지막은 매우 강렬한 컨셉이었던 레드블랙 의상이에요. 시그니처 포즈처럼 최대한 세워서 만들고 싶어서 다리와 신발을 따로 파이핑해줄게요. 만들다 보면 부러지거나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살짝 구운 몸통에 다리를 넣어서 고정시켜주고 신발도 심켜준 다음 본격적으로 의상을 만들어줄게요. 검정 의상에 빨간 의상이 시스루로 비치는데 이 시스루를 머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거미줄을 쳐보겠습니다. 따로 합체시킨 팔도 독특한 디자인을 추가해줄게요. 구워준 후에 손을 정면으로 파이핑해줍니다. 이번에는 붉은 꽃을 직접 그려줄게요. 뒷머리까지 생머리로 표현해주면 지수의 꽃향기만 남기고 갓단다 갓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머링쿠키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